첫 스파링의 소감이 어떠노? 스파링하는 게 기대 이상으로 재밌어요. 기대 이상으로 재밌어요. 기대 이상으로 재밌나? 그래도 오늘 첫 스파링 찍어놔. 너는 어떠노? 첫 스파링의 소감이 진짜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역시 많이 맞아요. 맞아도 기분 좋지? 계속 맞아라, 알았지? 알겠습니다. 크러 가는 선수들이 보니깐 어떻노?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네. 그렇죠. 열심히 해라, 해라. 네, 열심히 해라. 박스! 손 내라. 좋아. 아들ером을 그려줍니다. 배운드해야지. 대피한대로 손 놓아야지, 손. 그래, 손 많이 내내면 이긴다. 손 많이 내라. 박사! 완투, 완투는 안 때려나? 공격! 공격! 그렇지, 좋아. 손을 많이 내라. 좋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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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친구 같은데? 그렇지, 좋아. 좋아. 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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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라 빡쳐 덮 스톱 스톱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 이거 묶어줘라 척을 능력을 배ivity 박사 서로 더 움직이냐 그렇지 똑같네 인생이 뭐에 있나? 아.. 그렇지 좋아 덥! 덥! 덥 빠진다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